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위사님, 화장품주 최근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주가가 좋은 종목도 있고 안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 종목군들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가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터 내에서 좀 시장 이렇게 종목군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한두 개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장품 센터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경기 침체, 경기도나 우려는 항상 계속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 쪽에서는 저가 브랜드, 인디 브랜드가 계속해서 인기를 얻다 보니까 경기 불안과 큰 영향이 없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4분기도 역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이게 그래, 4분기 실적이 기대되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또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 하면 올리브영이 4분기별로 봤을 때 4분기의 실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결산 세일이 4분기 하거든요. 화장품 쪽이 그래서도 좀 실적이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의 성장성 굉장히 워낙 크고 이제 작년 한 해 추정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쪽에서도 매출이 1조 원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일단 이렇게 온라인 쪽에 매출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오늘 드림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면 한 3, 4시간 안에 당일 배송해 주고 또 3시간 빠른 배송 선택하면 밤에도 3시간 안에 배송을 해 줄 정도로 그래서 올리브영의 성장 또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손열희 심장님. 자,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주들이 요즘 신바람이 남고 갔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투자 인사이트는 주변에서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이나 STO 이런 종목들도 좀 아쉽습니다. 좀 미리 좀 받더라면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뉴스가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일단 변동수에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매매 잘 하시는 분들, 매매 잘 못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종목별 차별화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매매 스킬이 따로 필요 없는 섹터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화장품과 동일하게 리오프닝 섹터에 있는 항공 쪽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한 1주나 2주를 봤었는데 IT 하드웨어나 운수장비 이쪽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아시죠? IT 하드웨어는 반도체가 있고 운수장비, 자동차, 방산 이쪽이 있는데 운수창고 수급이 정말 조용하게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한 2주 넘게 포착을 했습니다. 운수창고에 어떤 섹터가 있냐면 하림이나 HMM, 페노션 같은 해운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코스피의 항공 쪽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LCC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에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진득하게 2주 이상 적감에서 넣는 모습들이 확인됐었고 리오프닝에 대한 뉴스는 최근에 엄청나게 부각이 안 되다가 간혹간혹 나왔어요. LCC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뭐 올해 터널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투자자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지난주 후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슬슬 실리기 시작했고 이 LCC 관련 종목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유가의 하락에는 반등을 하고 유가의 상승인은 약간 좀 둔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유가가 하락하면서 강한 장대양봉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밑고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수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CC 관련 종목들의 수급 동향이 여전히 기관의 매수에 여전하니까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 혹은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CC 관련 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관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의사님. 네, 저는 바이오 종목에서 하나 뽑았는데요. JW 중예제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수급이 좋고 또 중요한 자리, 21선에서는 정확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 총액은 8,600억이고요.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실적에 붙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좀 중요하겠구나. 그렇게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 패밀리, 또 혈육병 치료제 햄리브라가 가파르게 성장 중인데 이쪽에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JW 중예제약이 AI 플랫폼 통해서 기술 수출을 두꺼냈고 금액이 이제 5,000억이 넘는데 AI 신약 플랫폼 클로버랑 주얼리를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신약 플랫폼으로 또 발굴한 물질 중에 탈모 치료제가 또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AI 신약 개발 모멘텀은 단기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로 살펴봐야 되는데 2010년경부터 매우 좀 빠르게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질환군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건 굉장히 그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러 기업들이랑 우리랑 같이 협업하지 않을래? 이런 모멘텀이 좀 중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 공동협업 기대감. 그래서 최근에 빅마마, 빅파마 작년 1월 달에 머크와도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수급 보면은 최근에 좀 반등 시작한 곳이 한 11월 10일인데 어제까지 그냥 한 두 달 동안에 기관이 한 350억 매수하고 있고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 매도 가격은 4만 2천 원, 손주열 가격은 3만 3천 9백 원 말씀드립니다. 네, JW중해제학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첫 영업이익이 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AI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 수출 5천억 원 이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선두려 팀장님. 네, 제가 소개될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에 가장 입각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주요 사업을 영입하고 있는데 적가항공, LCC 기업이죠. 최대 주주가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고 이 진에어가 단거리 여행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LCC 3대 기업이 1조 클럽에 가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진에어가 두 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제주항공이 1등이고요. 3등이 티웨이 항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LCC 기업들이 올해 이룬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올해도 공격적인 경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진에어 측에서도 국내선 같은 경우 최대 8%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LCC 관련 기업들이 환불 규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은 아니지만 여행을 계획해서 한 번에 결제를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떤 변경이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상당히 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약관에는 약 10%, 15% 이상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더 큰 수수료를 물 수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소비자한테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LCC 관점에서는 LCC 기업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 반영 시 가장 큰 저평가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업정포가 6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개월 선입포가 9에서 10일 정도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진에어는 유일하게 12개월 선입포가 7이기 때문에 저평가 맺도록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천천히 기관의 순매수 아래 우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잘하신 분들은 제주항공이나 TV항공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천천히 우상회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진에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에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만 2천 원, 1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